안녕하세요 여러분, 보스입니다. 이번 영상은 라플라스 변환의 11번째 영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. 디렉 델타 함수는 제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, 제 채널 내에.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, t equal a에서의 디렉 델타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이게 디렉 델타 함수의 정의죠. t equal a일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값으로 표현이 되며, t가 a가 아닌 모든 경우에는 다 0이다가, t가 a인 그 시점에서만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값으로 표현되는 함수였죠. 그렇게 정의가 되었고, 이걸 아시면 되는데,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 왼쪽 위에 이 썸네일의 영상, 1차원 디렉 델타 함수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, 정말 이 영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, 제가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기는 좀 비효율적이니까, 이 영상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참고하셨다면, 이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예요.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이걸 이용하는 게 좀 적절하기 때문에, 일단 t equal a에서의 디렉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, 정의식을 이용해서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. 이게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였으니까, 그러면 해주면 되는데, 이거는 사실 왼쪽이 영상을 참고하셨다면, 또 약간의 익힘 과정을 통하셨다면, 이거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, 근데 당연히 안 나오실 수도 있고,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,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, 저 아래식 보시면, 전 범위,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해 주는, 뭘? ft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a를,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해 주면, fa, 즉 함수 ft의 t equal a에서의 값이 튀어나온다, 뽑아져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. 근데 이 성질을 무현 설명드리면, 그때 설명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,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일 필요는 없습니다. 저 하늘색 박스 안에 있는 접근 범위가, 꼭 저렇게 전체 범위일 필요는 없고, 지약 텔타 함수가 t equal a에서라면, 그 a가 접근 범위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됩니다. 접근 범위는 a를 포함할 만큼만 넓으면 되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지금 저 두 번째 식도 t equal a, 시간은 a 초, a 시간, a라는 시간의 시점은 양수죠. 꼭 양수여야만, 시간이 양수일 때를 다뤄야만,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고, 실제로 그게 맞고, 회로이론에서도 그렇게 다루잖아요.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로 접근하는 그 범위 내에는, a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, 네, 이 지금 밑에 보시는 식에서, ft가 결국엔 두 번째 식의, e의 마이너스 st 승, 그 꼴이죠. 네, 제가 왜냐하면 설명드렸다시피, fa로 튀어나오는 저 맨 마지막 식은, 접근 범위가,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필요가 없으며, 0부터 무한대까지여도, a가 양수니까 포함이 되니까, 바로 이렇게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. 혹시 이 과정이 이해 안되셨으면 질문 주세요. 왜냐하면, 왼쪽 위에 영상을 참고 안 하셨으면,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, 참고하셨어도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,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주세요. 되도록이면 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, 제가 꼭 필요 없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, 근데, e-sa가 일단 나오는 거는, 아마 저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. 그런데, e-sa는, e-as로 바꿀 수 있으니까, 이렇게 외웁시다. 그죠? 이렇게 외우는 게 나중에, 예를 들어서, 델타 t-3의 라플라스 변화 이런 거 할 때는, e-3s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. 자, 공식만 놓고 보면, 간단하죠? 이거는 이제 암기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, 아마 다다음 영상, 또는, 다다다음 영상이 될 텐데, 이걸 이용해서,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, 다른 걸 풀어보는 영상을 제작을 할 건데, 그때는 이 공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, 네, 꼭, 암기를 부탁드리고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정리하면서.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, 델타 t-3, t-3에서의, 디렉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, e-3s가 되겠죠? 공식 그대로, a는 3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, 근데 그 역과정도 중요한 게, 원래가 더 중요하지만, 이것도 중요하죠? e-2πs를, 라플라스, 역변화 해주면, 네, 이거는, 그죠, 델타 t-2π가 되겠죠? t-2π에서의, 2π에서만 무한대로 발산하는, 그 값을 갖는 것으로 표현되는, 디렉 델타 함수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이해가 되셨나요? 네, 이번 영상 짧게 이렇게 낮추고, 다음 영상은 변환의 적분에 대해서, 일단은, 영상을 업로드하면서, 설명을 다시 이어나가 볼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